김주영 선수 볼이 다행히 벙커에 들어가지 않고 벙커를 지나와서 뒤쪽에 있는데요. 이것도 천만 다행이죠. 벙커에 들어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. 지금의 위치는 또 버디를 노릴 수 있는 샷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림까지 훤히 보이는 위치에서의 샷인데 볼 왼쪽. 또 한 번 좋은 찬스를 만들어놨습니다. 참 1, 2미터 정도의 차이 때문에 벙커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플레이할 수 있지만 지금은 또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린을 다 보면서 플레이했던 6.5미터 거리에서의 버디펄트입니다. 오? 들어갈 뻔했는데 마지막이 휘었네요.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